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킨을 고기 드릴게요 오늘은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어요 치킨을 먹으면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기 힘들었어요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치킨을 먹으면 맛있어요 땅콩콩 오징어 한번 먹어볼게요 오징어 뼈가 너무 맛있어요 뼈가 너무 좋네요 뼈가 더 맛있었어요 뼈가 더 맛있게 잘 먹어요 뼈가 더 맛있게 먹어요 뼈가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바삭바삭 매우 느끼한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너무 매운 맛 매운 맛 너무 매운 맛 바삭바삭 매콤달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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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입 진짜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계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